도시와 함께하는 V LIVE 광탄 성전 배터로 저희 3명이 나왔습니다. 저희 3명이 나와서 진행하는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생방이고 비주얼 3명이 나와있으니까 아 비주얼 세면에.. 아 저도 껴도 되나요? 댄스라인 댄스라인 저 댄스라인이에요 오늘 그래요? 아 굉장히 떨려요 네 오빠에게 물어봐 빠밤! 오 좋아요 왓! 왓다! 오빠에게 물어봐 아빠가 살 필요 없구나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너무 야하게 말했나요? 오빠에게 물어봐? 네? 오빠에게 물어봐 드러워요 아 네 그때 우리 멤버들부터 고민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 시민씨 요즘 뭔가 무슨 고민이 있나요? 음.. 네 약간 요즘에 호비 형이 약간 좀 특별한.. 진짜 잘하네 호비 형님 물어봐 아 진짜 싫다 오! 탈출? 탈출? 아 그래도 다 컸네 다 컸잖아요 다 컸죠 키도 형보다 큰데 야 일어서기 시작해 조용해라 어.. 아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 아리님께서? 네 네 보여주세요 우리 카메라에 한번 비춰주시고요 애교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 여러분 자 뭐 뭐라고요? 애교를 보려면 애교를 기만하게 이렇게 해서 잘 안 들려가지고 애교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 네네 아 무슨 게임 같네요 저 말하면 돼요? 애교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하하 까르보나라 우리 아리님께서 가장 궁금해 오빠들 진짜 진짜로 애교를 보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애교보려면? 아니요 호비 형한테 애교를 보고 싶어요 저는 저는 솔직히 애교를 기계예요 자 하나 둘 아 잠시만요 눌러주세요 띡 띡 띡 띡 애교 기계예요 여러분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묻는 게 여러분 마음껏 눌러주세요 푸시 푸시 베이베 아쉽다 어 여러분 지금 댓글로 우리 지민이 애교도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자 아 큰일 났네 우리 애교도 지민이 푸시 푸시 버튼 베이베 준비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푸시 푸시 베이베 마무리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고 싶다잖아 아 마지막에 마지막에 인사될 때 저는 마음의 준비를 좀 해두고 네 반 친구들이랑 율동 대회 연습을 하는데 친구들이 단합이 안 돼서 고민이에요 네 친구들이랑 어떻게 하면 더 친해져서 뭐 대회에서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이런 건 역시 정국이가 아닌 호비 형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요? 호비 형이 누구보다 빨리 사람들과 친해지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히려 가르치는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야 돼요 그렇죠 먼저 다가가서 되게 적극적으로 해주고 같이 춤을 춰주고 같이 재미를 불러일으켜야 돼요 같이 춤을 춰주고 같이 재미를 불러일으켜야 돼요 어 잠시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빨리 다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빨리 다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이렇게 되는 거구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좋은 것만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팬분들이 팬분들이 좋은 것만 배웠으면 좋겠는데 팬분들이 울고 올 거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몰라요 아직 안 친해요 네 저기 아 좋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맞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죠? 아 참 오케이 오케이 아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어 그러시면 여러분 뭔가 소감을 물어봐야 될 거 같아요 진짜 무슨 코너가? 클로징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니 어느 순간 클로징이 됐나요? 정국이 코 곤다 해 정국이 장난 아니지 근데 나 정국이 코 뭔가 그 내성 요즘 정국이가 나오다 쎄 내성이 생겼어 정국이 코 정국이 요새 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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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정도라고? Baby I'm not even here I'm hallucination 아 아 아 아 아아 아 아 아 나 요즘 시동도 하는 얘기인데 이게 맞는 거지? 응 코비 형 짱짱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서 바늘로 찔러도 아무런 느낌 같은 거 아 I feel like I'm dead I'm alive but I'm dead 더 가는 안 그래도 살도 많은데 이게 보여요 약간 궁뎅이 같지 않아요? 궁뎅이 궁뎅이 같지 않아요? 제가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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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멀리서 공수해요. 와.. 나 방탄.. 나 진짜 방탄.. 나 팬이거든. 저.. 저도 너무 팬이었어. 제가 의상까지 떼서 왔어요. 와 진짜로? 와.. 진짜.. 와.. 야.. 나.. 박스네 이제.. 아.. 지금 설렘입니다 지금. 자 버전 포어. 과연.. 과연 포즈 카드는 누가 들어있을지? 아 난 장복이가 갈렸으면 좋겠다. 야 뽀뽀 맛이 있는데 이거? 아 난 뒤쪽에 있네. 여기 있다. B! 여기 없으니까. 아 여기 있다. 지민! 아 안 나와 왜..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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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 이번에 지민이가 되게.. 벚꽃 색깔처럼 머리에 예쁘게 물을 들였는데. 자 말해줄게요. 포도 먹고 싶다. 포도 먹고 싶어.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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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안녕~~ 수고하세요. 김 씨 항상 응원하고 있는 거 알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는 떠났습니다. 아 진국 씨! 물 하나만 갖다주시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요. 그것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또 물만 먹으면, 저기 뭐야... 그치 할 수 있으니까? 물만 먹으면 미친, 미친! 하지 마시라고요, 미친. 왜요? 미친... 어! 어? 디미 형... 아휴... 오마가! 죄송합니다. 소절이 들고 오시면 어떡해요. 저희는 운영방송 안합니다 우리의 운영방송을 안합니다 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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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떻게 하는거야? 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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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계 이게 진짜 거짓말이야 You're consistently a liar. 장난이에요. 항상, 어? 마음가짐을 이렇게 하는 거 알겠어. No, God! 마음가짐을 항상, 어? Please, no! 왜 그러세요, 오늘? 네, 가 보겠습니다. 50, sexy, lovely. 지민, 생쇼. 누구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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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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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You're my? 박필터. 박필터? 형, 지민이 형 노래 전국 필터에 아, 너거 준비한 거야? 네. 아, 진짜? 몰랐어요? 진짜 미안. 이미 회사 뿐이라고 얘기를 해. 아, 우리 그, 우리 이거... 거댓 때 회사 한번 해. 뭐 했으니까 그거 하자. 뭐... 되게 낫게 한다 너 작잖아요 제가 너무 싫어 축하해주러 와서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초록색 뼈를 한 번 누가 준비한 거야? 이거요? 진짜? 생일 선물이야? 딱 이렇게 해서 딱 3명 모였는데 우리 어른인데 이만큼만 마시는 건데 그럴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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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도 3개 잘 갖고 왔는데 우리의 오정을 위하여 위하여 쓴 냄새 짠 김현아 생일 축하해 아니 아니 야 과학실 온 것 같다 토하지 말고 진짜 내 살 아닌 것 같아 너무 역해 형 태우신 못해 그래서 이제 지민이의 온전한 시간을 위해 오케이 난 나가죽겠다 네 지민아 생일 축하하고 저도 이제 아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미 여러분들의 온전한 시간을 왕 잠깐 비켜주는 거야 잠깐 비켜주는 거야 네 아니다 아미 여러분들끼리 대화 좀 하고 오세요 저 갔다 올 테니까 아니다 자시겠죠 여러분 대화 좀 하고 계세요 어디 가는 거야 잠깐 비켜요 잠깐 비켜요 아미 여러분 지금 보내셔야 돼 자시겠죠 골드 뱀 암 안남 아니 도화시지 아니 같이 해야겠다 야 이거 나눠야겠다 같이 해야지 같이 해야지 이거 혼자서 못해 해봐 다시 시작! 이거! 호석아! 정신 차려! 아무 필요가 없어 아무 필요가 없어 그냥 밥으로 하는 거야 우리 팀 전장국 도전! 조용히 있어요 정신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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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긴장했어 잠깐만! 연습을 해 연습 더 하고 해 테изнес! 정신 차려! 헬프! 호석아! 빠르게, 빠르게 하세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본인의 반응! 정신 차려! 빠른 반 반! 버스! 스톱! 죽일 듯이 쳐다보는 거 아니야? 야, 야 이거 우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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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야, 이때 야, 이때 나 혼자 할게요 나 혼자 할게요 빨리 여기 자 좀 빼놔, 빼놔 오케이, 빼놓을게 이동해야 돼 오케이 좋아, 좋아 준비됐어? 준비됐어 자, 가자 시작 뭐 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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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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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형 형 형 왜? 갑자기 뭐라고 이거? 갑자기 왜 나오는데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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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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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정,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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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빰빰 빰빰 urban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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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빰빰 빰 여러 가지 게임에 이 접촉을 내가 시도를 했는데 한 한 한 회사? 한 회사에서 우리한테 그거를 열어줘요? 한다울아. 아,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이러면? 네. 애기도 아니 근데 SERIOUS. 04. 0. 타르라 가었나? 오케이. 이러고 뭐 안 열어줍니다. 오케이. 자, 오늘 또 이제 자, 지민, J형, JJ, 3 대 2. 어위이 왜 이래? 우리 시작! 3제. 오늘의 방송은 제 호빈 사핀 댄스를 보여줄건데요 오케이 남준이 갔으면 거의 둘둘둘 타야되네 그러면은 어 맞다 낚시 설치해두고 왔는데 구경만 하고 오잖아 진혁 보려고 할까? 빨리 타 빨리 타 진혁 보려고 하자 스피드 스피드 빨리 스피드 빨리 정국아 야 빨리 짐 실어 야 그거 마시면 돼 나 먼저 진혁 보려고 빨리 타자 진혁 왔다 진혁 왔다 진혁 왔다 야 이거 혹시 나 안 들어갔어 빨리 타자 진혁 빨리 타자 에이 윤기야 에헤이 윤기야 에헤이 윤기야 에이 이렇게 바로 눈앞에서 몰래카메라 하시나 트렁크 열어놨어요 로퍼 아 이 진혁 버리고 갈라 했는데 아 침 신고 있다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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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히유 론니 왜 아히유 론니 야킹하겠네 아 아 집까지 야깅 하겠네 이거